오늘은 여러분께 사람은 절대로 빨아서 쓰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워마드의 훈련병 고인 모독 공론화를 시도한 건 2024년 6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공론화는 꽤나 빠르게 수많은 기자들에게 번지게 되었고 여성시대 N번방을 공론화했을 때보다 월등히 빠르고 쉽게 공론화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사가 수십 개 쏟아지고 수많은 국민이 화를 내고 있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작성한 글을 지우거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 글을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워마드에서 여성인권운동을 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고인을 능욕하는 글을 지우지 않았으며 2024년 6월 7일 훈훈한 소식이노라는 댓글까지 하나 더 달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잘못이 드러났으면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고쳐나야가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사이트 운영자는 저 더러운 글을 자정작용하지도 않고 글쓴이 같은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저 더러운 글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여성들은 지금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저지르는 고인모독에 대해 그 어떤 공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4만 명의 2대녀 3대녀가 사용하는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느개비머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씁니다. 이 글에서는 워마드의 더러운 행동을 기사화한 내용을 옮겨놨고 이 한국 여자들은 여성인권운동가가 저지른 고인모독에 대해 그 어떠한 창피함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워마드 살아있는지도 몰랐고 느개비머리만 보인다. 크크크 워마드 너무 웃기다. 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게 여러분은 보이실 겁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그녀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바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시대만 보여드리는 건 재미없겠죠? 대한민국 커뮤니티 순위 6위에 빛나는 덕후라는 여성 커뮤니티의 여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차려 중 사망한 훈련병을 향해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축하한다 조롱을 했다. 라는 이 기사에 대해 우리 덕후하는 자칭 정상인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남자들이 적억을 올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인증샷 찍은 거다. 이건 다 조작이다. 위대한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이런 일을 했을 리 없다. 여성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감히 공격하다니 기자가 제일 나쁜 새끼다. 기자의 신상을 털어야 한다. 기자야 호들갑 좀 떨지 마라. 우리 위대하고 고결하고 존귀하신 여성인권운동가들이 군칭스하다. 죽은 훈련병 조롱 좀 할 수 있는데 그걸 기사로 쓰냐. 이런 걸 단독기사로 내지 마라 남자들 하는 행동이나 단독기사 내라. 라는 우리 여성들의 반응이 보이시나요? 진지하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에게 태움을 당하다가 죽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일간베스트 혹은 DC인사이드 약엘 죽일 실베 또는 FM코리아에서 죽은 간호사 장례식에 찾아가서 그 장례식 사진을 찍고 간호사 선배의 유혹이 모시겨 비읍지을를 내주고 말한노. 라는 희롱을 하면서 그 간호사 영정사진을 기괴하게 합성하여 생긴 것만 봐도 네이트판하게 생겼노. 신규 간호사 태워서 죽인 사람은 영웅으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니노. 저런 존못한 여 한 마리 보내주면 남자들에게는 당연한 영웅이지 그게 학대라니 참나. 한녀 간호사들 대까리가 썩어서 정신력이 형편없는 걸 탓해야지. 라는 글을 작성하는 걸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저런 식으로 죽은 간호사를 저렇게 고인모독을 한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일베에서 세월호 참사 때 고인을 능욕하겠다고 오뎅 한 번 먹었다가 실형 10개월 감방 다녀왔었는데. 저 한국 여자들은 과연 감방에 들어갈까요? 나라 지키러 강제로 끌려간 군인을 조롱하는 여자들은 과연 실형 10개월이 나올까요? 한국 여자들은 정말로 정신 차려주세요. 남자들 하는 행동이나 단독 기사 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저딴 짓 안합니다. 저딴 짓을 하는 건 니들 여성 인권 운동이랍시고 남성 혐오하는 니들밖에 없는 걸 왜 모를까요? 저는 오늘 사람 고쳐 쓰는 거 절대 아니라는 진리를 보여드렸습니다. 닥치고 국제결혼하세요.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역겨운 인간들과 싸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다들 네이버의 훈련병 워마드 검색 후 기사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